똑같이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자유학기 학생들은 오전에 기본 교과를 마친 후 스스로 선택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한 학기 동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과 점수의 부담에서 벗어나 평소 배워보고 싶던 것들을 폭넓게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꿈도 더 깊고 넓게 자라고 있죠 아직 꿈을 찾지 못한 학생들은 선택활동인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목공예 등 다양한 선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직업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경험하면서 벌써부터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일도 가능해졌죠 대학에 가서나 해곰직한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보다 더 돈독한 요정을 쌓아갑니다 자유학기는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줍니다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